여러분 슬슬 날씨가 추워지는데 특허받은 탄소매트 장만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신혼부부집에 딱 어울리는 신혼템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카카오 캐릭터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탄소매트인데요 카카오와 관련이 있어요 너무 디자인이 귀엽구요 경기색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나 귀여운 뽀짝한 캐릭터들이 그려진 카카오 춘식이 카본 매트에요 전자파 완벽 차단 EMF 인증 완료했구요 라돈 안전기준 통과 유해물질 제로로 판정됐구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역방향 코일을 한 번 더 감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자기장을 원천적으로 상쇄 소멸시킨 제품이에요 5세대 그래핀 열선이라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탄소매트랍니다 이 매트의 두께는 17mm거든요 이 두께감 덕분에 잠자리가 폭신하고 포근해요 저가의 지생솜이 아니라 특허까지 받은 폭신한 내장솜 350g이 들어갔구요 아주 뜨끈뜨끈하게 지진다는 느낌 딱이네요 원적외선 복사 열을 방출해서 피부 깊숙이 열을 전달해서 그만큼 빠르게 체온 상승이 되는 거구요 무봉제 초음파 퀄팅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연결해서 전원 연결을 하면 되구요 초절전 저전력 제품이라서 전기색 걱정 없구요 15시간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혹시 실수로 안 끄고 나갔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15시간 뒤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구요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라 더 든든하구요 슬슬 날씨가 추워지는데 난방비 걱정할 필요 없구요 전기세도 절감되고 특허받은 상품 국내 유일의 카카오탄소 매트 장만하세요 이불까지 덮고 자면 정말 따뜻하고 후끈하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는 진짜 전기 장판만 틀고 잤는데 그게 전자파가 엄청 나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이제는 전자파 걱정 없는 카본 매트 춘식이로 갈아타세요 사이즈도 이렇게 싱글, 더블 두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더블 제품이었구요 케이스가 또 이렇게 너무 예쁘거든요 고급스럽죠 집들이 선물, 부모님 선물로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완전 강추해요